언제나처럼 신유래 뉴스 정면승도 오늘 하루의 정치 뉴스 알아보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을 할 텐데요. 오늘도 여러분한테 굉장히 사랑받기를 원하고 있는 YTN의 이호영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호영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이 10월 26일이에요. 그 11.6 사태라고 젊으니까 잘 모를 텐데 제가 사실 어릴 때 어릴 때가 아니에요. 고등학교 때지. 청와대 근처에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날 26일이 아니라 27일 아침이 생각이 나요. 27일 날 탱크들 엄청나 광화문에 쫙 있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날 조금 있다가 대통령 유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솔직히 그때 제가 유고가 무슨 뜻인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랬는데 어쨌든 그런 기억들이 많이 나는 그런 날입니다. 한참 전 얘기죠. 참 우리나라 생각해 보면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11.6 이후에 우리가 광주민주항쟁 있었고 12.12 사태 있었고 너무나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가지고 참 오늘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거고 또 이거는 이거죠. 네. YTN 라디오 유튜브에서 또 들으실 수 있습니다. YTN 라디오 유튜브에서 검색하셔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또 신유래 뉴스 장문승분 특별히 좋아요뿐만 아니라 댓글도 함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우영 아나운서 팬입니다. 뭐 이런 걸 남겨주시면 더 좋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 빼뜨리면 안 돼요. 자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오늘은 mbs 여론조사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mbs 여론조사인데요.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텔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23일부터 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해 긍정평가 32%, 부정평가 58%가 나왔는데요. 직전 조사인 2주 전 조사보다 긍정평가의 경우 3%포인트가 하락을 했고 부정평가는 1%포인트 올랐습니다.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신뢰한다라는 응답은 33%가 나왔고요.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1%였습니다. 정당 지지도도 한번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31, 국민의힘 30, 정의당 3% 그리고 지지정당이 없거나 모름, 무응답이 33%를 기록을 했고요. 정당 호감도도 이번에 살펴볼 텐데 민주당이 41%, 국민의힘 32%, 정의당 19%였습니다. 관련 직전 조사가 지난 4월에 있었는데 이때에 대비해서 민주당은 호감도가 5%포인트 상승을 했고요. 국민의힘은 독률이었습니다. 또 내년 총선에서 국정운영을 더 잘하도록 정부, 여당이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40% 그리고 정보와 여당 견제론이 47%로 조사가 됐습니다. 또 제3의 정당의 필요성을 두고도 이번에 조사가 나왔는데 제3 정당의 필요성, 필요하다, 응답 48%, 필요하지 않다는 46%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많이 뉴스에서 나왔던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도 설문이 이뤄졌는데요. 찬성한다는 응답이 77%고 반대가 16%로 나타났습니다. 찬성 비율을 보면 20대와 30대에서도 과반이 넘는 60%가 넘는 비율이 나오긴 했는데 40, 50, 60대 여기서 80%가 넘는 이런 찬성 응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 방식으로 이뤄졌고요.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은 14.6%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제가 물어볼까요? 네. 총평. 제가 그럼 총평을 하면 될까요? 그러세요. 네, 이번 여론조사에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말이에요. 저는 뭐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제가 이거는 일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지지율 같은 경우에 제가 볼 땐 다음 주에는 좀 오를 거예요. 분명하게. 왜 그러냐면 이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동조 현상이 발생을 해서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건데 지금 뭐 뚜렷하게 어떤 이유 때문에 떨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에 저는 회복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제3정당의 필요성을 두고서 필요하다는 응답이 48%, 필요하지 않다라는 답변 46%. 그런데 여기에서 야, 이거 필요하다. 이 절반가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구나라고 생각해서 만일 신당을 만들려는 분들이 용기 백배한다면 그거는 오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3정당의 필요성이라는 건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양당 체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48%다라고 해석해야지 야, 진짜 제3정당 나오면 내가 찍어줘야지 라고 대답하는 것이 48%가 아니라는 점을 저는 꼭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뭐 사실 의대 정원 확대 77% 이 정도면 사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거의 이건 뭐 거의 국민 대부분이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받아들이면 되거든요. 혹시 재수할 생각 없어요? 저요? 네. 이참에. 아니, 직장인들도 많이 한대요, 지금. 그래가지고 학원가에 제가 직장 다니는데 어떻게 다시 대학 의대를 좀 어떻게 가볼까 생각을 한 상담하는 사람이 많고 심지어 어떤 경우는 그 직장인은 어머니가 와서 상담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주 열혈 학부형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많이들 그런 생각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나도 이유령 아나운서 정도 나이라면 나도 이사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제가 도전을 해서 대면 뉴스킹부터 시작해서 슬라생 그리고 생생 플러스 그리고 뉴스 정면성부까지 계속 패널로. 아, 그렇죠. 의료 전문 패널로. 의료 전문 패널로. 그거 좋죠, 좋죠.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윤중권 아나운서랑 한번 상의를 해보세요. 원만한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그렇죠. 윤중권 아나운서와 이야기를 했는데 재미난 해피닝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정도 되면 이거는 당연히 추진이. 그러면 이런 정도의 격차라면 77%라면 사실은 의사협회에서 어떤 행동을 해도 이게 먹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하기가 힘들어져요. 네, 어쨌든 의대 정원 확대와 또 이우영 아나운서의 미래 한번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새로운 꿈을 위해 달려나가는 모습.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오늘 12명의 위원 인선을 완료를 했고요. 이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위원 인선안을 의결을 했는데요. 지난 23일 임명된 인요한 위원장을 포함하면 혁신위는 총 13명으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 현역 의원 중엔 유일하게 박성중 의원이 참여를 하고요. 박 의원의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의원회에서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를 지냈고 개파색이 엿긴 하지만 친윤계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전직 의원 중에서는 검사 출신인 김경진 서울동대문을 당협위원장 그리고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오신환 서울광진을 당협위원장이 합류했습니다. 수도권에 기반을 둔 전현직 의원들이 포함된 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불거진 수도권 위기론을 의식한 인선으로 분석이 된다고 하고요. 이 외에도 정선화 동국대 와이즈캠퍼스 보건의료정보학과 겸임교수 정혜용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이수희 변호사 이렇게 포함이 됐고요. 또 이재마 경희대 국제대학 교수 임장미 마이페플러스 대표 박소연 서울아산병원 소아치과 임상조 교수 최안나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송희 전 대구 MBC 앵커 2000년대생인 박우진 경북대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생회장도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성별로 따지면 남성이 여성명 여성이 7명이고요. 이렇게 혁신위에 누가 합류할지가 사실 초미의 관심이었습니다. 이전에 뉴스에서 나왔던 게 이제 비운계에서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이 혁신위 합류를 거절했다. 이런 소식도 전해드린 바 있는데 오늘 발표된 혁신위 인선의 몇 면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일단 김경진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원래 지역구가 광주였었어요. 전라남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호남에 있어서의 어떤 이른바 우리가 서진정책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것이 인요한 위원장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그런 거를 읽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박성중 의원 당연히 친윤 의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그 비운 얘기를 하는데 비운이 수적으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차이비운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오신환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을 상징하는 그런 자리로서 아마 포함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남성 여섯 여성 일곱이라는 성 비율은 저는 아주 좋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조금 그런 게 제가 사실 이분들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아는 분들이 박 의원하고 김경진 의원하고 오신환 의원 3명밖에 없어가지고 다른 분들은 제가 뭐 하시는 분들인지 잘 모르는데 단지 제가 모든 분들을 다 할 수는 없죠. 그런데 다 훌륭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걱정이 되는 게 하나 있는 게 이 혁신위의 목적은 뭐냐 하면 국민의 힘을 혁신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국정 전반을 한번 혁신해 보겠다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국정 전반을 혁신을 한다면 제가 볼 때 이렇게 다양하고 금융 전문 금융을 전공한 교수님도 포함이 되고 치과 하시는 소아치과를 전공을 하시는 분도 또 중요하고 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당을 혁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런 상황에서는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나 아니면 금융 전공하신 교수님들이 어떤 역할 어떤 분야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저는 이게 선뜻 떠오르지를 잘 않아요. 그래서 다 좋은데 조금 이분들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제가 두 분의 이해를 들었을 뿐만이 있는데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앵커 출신 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보여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잘못 보여주면 또 혁신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잘해야겠죠. 그런데 맞아요. 잘해야겠죠. 그런데 이게 정치 경험이 인유한 교수님은 전 정치 경험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딴 분들은 정치 경험이 없다면 이제 언론인, 기자분들하고 많이 접촉하고 이렇게 됐을 때 특히 이제 그 설화 같은 거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거라고 제가 좀 조언드리고 싶네요. 기회가 된다면 혁신위원 중에 한 분이 저희 뉴스 정면 승부에서도. 네. 뭐 얻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민주당 최고위원 정책위의장 인선 관련 소식인데요. 민주당 대표 이재명 대표가 당무회 한 달 만에 복귀를 했죠. 공석인 지명직 최고위원 그리고 정책위의장 인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는 지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 이후에 비명계 송갑석 전 최고위원이 물러난 뒤에 두 달가량 지금 공석인 상황이고요. 여기에 지난달 말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하면서 사의를 표명한 김민석 정책위의장의 후임도 찾아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이 대표가 내일쯤 인선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르면 내일쯤 발표할 예정이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대표가 당무복귀 일성으로 내놓은 통합의 가늠자로 이번 인선이 여겨지는 만큼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인선의 핵심 키워드는 지역 안배가 될 전당이라고 하는데요. 현 지도부가 수도권 일색입니다. 호남 충청 출신 인사가 전무하다는 점을 고려해서 이 지역 임무를 중심으로 후보군을 추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일단 최고위원 후보로는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 전수미 그리고 전수미 변호사 이렇게 있는데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은 대전이고요. 또 전수미 변호사는 전북 군산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책위의장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이계호 의원 그리고 김성주 의원은 모두 호남 인사고요. 충청과 호남을 모두 배려해야 한다는 이 대표의 의지가 강한 만큼 두 지역의 당직을 한 자리씩 안배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지도부의 한 인사가 언론과의 통화에서 한 자리가 충청권 인사로 낙점되면 나머지 자리는 자연스럽게 호남권 인사로 정해질 것이다. 현재 충청 최고위원 호남 정책위의장에 무게를 두고 있다라고 전한 겁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이 지도부 한 인사의 통화 내용을 고려를 하면 사실상 지금 최고위원 후보로는 그러면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이 유력하게 거론이 된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건데요. 이 대표가 당무복귀 후 내부 통합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개파 안배 역시 고려대상이 될 것으로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명직 최고위원의 친명기인 것으로 알려진 박 전 구청장이 내정됐다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비명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나오고 있다라고도 합니다. 어제도 전해드렸지만 또 오늘 이 대표가 전현직 원내대표들과 오찬 간담회도 가졌는데요. 당내 통합에 방점을 둔 행보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최고위원 정책위의장 인선을 두고도 통합이라는 키워드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소식 뉴스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치라는 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쇼비즈니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보여주는 것이 정치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실 윤석열 대통령도 이 부분은 저는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난 쇼하기 싫다. 좋아요. 진지하게 접근하는 거 좋지만 하지만 쇼적인 요소가 정치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항상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본다면 통합의 의지를 일단은 징계를 안 하겠다라는 것을 통해서 보여줬다라고 생각해요. 이재명 대표가.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최고위원을 비명계를 또 임명을 한다라는 거는 사실은 좀 이것도 사실 보여주는 건데 나는 이미 보여줬다라고 생각한다면 제가 볼 때는 그냥 박정현 대덕구청장이 굉장히 훌륭한 분이라고 이상민 의원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희 방송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분이라는 건 알겠는데 친명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라고 그러면 임명할 수 있어요. 본인은 이미 충분히 보여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에도 그런데 사실 선거 때 제일 핵심적인 자리는 사무총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일 진짜로 이 비명계들이 원하는 건 사무총장을 누가 되느냐 이런 걸 텐데 그래서 지금 현재 사무총장이 있기 때문에 그거 바꿀 가능성은 없고 그래서 제가 볼 땐 그냥 이렇게 굴러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개파 갈등이라는 거 있잖아요. 개파는 모든 민주적 정당이 다 있어요. 개파 없는 정당 내부에 개파 없는 나라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단 문의하면 개파가 존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특정 개파가 상대 개파를 예를 들면 내 쫓으려고 한다든지 이러면 문제가 되는데 지금 민주당의 상황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기 힘들어요. 뭐 다 포용하겠다 그러는데 그런데 어쨌든 특정 자리를 예를 들면 나랑 조금 더 우리 개파 쪽에 있는 사람을 하겠다. 그거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기는 힘들걸요.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총원에서 진행된 박정희 전 대통령 처거 제44주기 추도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1980년부터 매년 민족중회 주관으로 열려온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게 이번이 처음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인데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장녀인 박근혜 전 대통령도 추도식에 11년 만에 참석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추도사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하면 된다는 기치로 국민을 하나로 모아 한강의 기적이라는 세계사적 위협을 이뤄내셨다. 지금 세계적인 복합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신과 위협을 다시 새기고 이를 발판으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추도식이 끝난 뒤에 윤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기로 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 만난 게 지난해 5월 대통령 취임식 이후 약 17개월 만입니다. 당선인 시절까지 포함하면 이번이 세 번째고요. 윤 대통령이 중동 순방 4박 6일 순당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현충원을 찾은 겁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권에서 보수 대통합 필요성을 적극 띄우는 가운데 이뤄진 만남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흔들리는 TK 민심을 다 잡는 차원이라는 해석도 대통령실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최근 민생과 소통을 더욱 강조한 상황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한 점에 의미를 부여했고요. 실제로도 여러 차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존경심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 경북 구미에 있는 생가를 방문을 했고 당시 박명록에 위대한 지도자가 이끄는 위대한 미래, 국민과 함께 잊지 않고 이어가겠다 이렇게 쓰기도 했습니다. 오늘 추도식에는 유족, 정재호 민족중웅 회장, 황교안 전 국무총리,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참석을 했고요.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 윤재호 원내대표, 인유원 혁신위원장 등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김대기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각 수석들이 자리를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김기현 대표를 만난 바도 있는데요. 오늘은 윤 대통령과 손을 맞잡은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최근에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통해서 총선에 관여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밝히기도 했는데 물론 이번 추도식은 장려로서 응당이 참석해야 하는 자리겠지만 정치적인 해석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과대평가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권력의 속성을 그거는 간과하고서 얘기하는 거라고 봐요. 권력이라는 거는 첫째 집중되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은 절대로 나눌 수가 없어요. 이거는 부모 자식 간에도 나눌 수 없는 게 권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지금 권력이 누구한테 가 있는지는 얘기를 안 해도 잘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뭐로 영향력을 끼치기는 좀 힘들 거라고 봐요. 그거는 모든 전직 대통령이 다 그래요.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위상이 있습니다. 그거는 오늘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이었죠. 박정희 전 대통령이라는 사실은 이제 거의 신화가 돼버린 전 대통령의 딸이라는 그런 차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TK 지역의 마지막 맹주였었다는 그런 의미. 이 두 가지가 어우러지면 뭐를 가질 수 있냐면 영향력은 없지만 상징성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상징성만 가지고 정치의 뭐를 어떻게 한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런데요. 이에 윤석열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났다라는 건 상징성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이 있는 두 사람이 만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나름대로 굉장한 의미 부여가 가능합니다. 흔히들 생각하다 이러면 보수들 이렇게 단합이 되고 이렇게 되겠구나. 그런 의미 당연히 부여가 되겠죠. 그리고 요새 TK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러한 것들도 좀 어느 정도 또 회복을 시킬 수 있는 의미도 되겠죠. 하지만 저는 좀 다르게 보는 게 호남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 우리가 18대 대선 당시를 돌이켜보면 호남에서 역대 국민의힘 보수 정당 후보 중에서 가장 많은 특별한 대통령 중에 하나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에요.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박정희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 호남 지역에서 거부하거나 이런지를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호남에서는 굉장히 또 좋은 기억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도 부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만남은 상징성과 영향력의 만남이라고 볼 수 있고 그 파급 효과는 반드시 TK나 보수에 넘어서 우리가 좀 더 많은 의미를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하려는데 여기까지 하죠. 이유영 아나운서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YTN의 이유영 아나운서였습니다.